임창정 안의 서하얀 겨울 군것질 거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서하얀은 8일 텐션 높아지는 겨울 간식. 군고구마 군밤 호떡 붕어빵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날로그 구공에스. 그 외에 계란빵 풀빵 국화빵. 일산에서 파는 걸 목격하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천사. 시장가서 열심히 찾아 먹는 사람 여기 있어요며 일상을 공유했다.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 한서하얀 군고구마를 파는 곳을 지나치지 못하고 미소 짓고 있다. 군고구마를 먹으면서 흡족해하는 모습이 사랑스럽고 해맑다. 레깅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레깅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레깅스에 대한 애정을 Mississippi l